쇼타임! 마부 하이 필리핀 저희는 아이콘입니다! 네 혹시 엄청난 소식 들으셨나요? 저희가 드디어 사랑스러운 필리핀 아이콘닉 여러분들을 위해 처음으로 만나러 갑니다! 와우! 네 엄청난 기념비적인 소식에 저희는 너무 즐겁고 여러분들과의 첫 데이트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! 네 2018년 11월 11일 아이콘 2018 컨티뉴 투어인 마닐라 골로브 아시아 아레나에서 만나요! 네 저희가 받은 많은 사랑과 응원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엄청난 퍼포먼스도 많이 준비해놨습니다! 다 같이 즐기고 행복한 추억 저희와 함께 만드시길 바랍니다! 살라맛 엣 마할나민 가요! 안녕! 안녕!